두근두근! 오늘도 합니다! 오늘의 퀴즈쇼! 그럼 저번 퀴즈 정답입니다! 두근두근! 리틀프리마돈나의 앨범은 전세계 동시발매되어 무려 3분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해요. 그리고 멜로디와 코시즌이 최종 예산전의 전투전으로 뮤직챌린지 무대에 오르게 되었었죠. 그런데 리틀프리마돈나 공연기에 갑자기 기자간담의 스케줄이 적혀 저 나라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뻔했어요. 1위는 코시즌 선배들이 했지만 아직 마지막 예산이 남았어요. 리틀프리 마지막 예산전이 펼쳐질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어디였나요? 저는 그 장소가 익숙해서 정말 좋았어요. 예산전을 치르기 전에 코시즌과 다른 스케줄로 대결을 펼쳤지만 시아와 송이, 테라는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뮤지컬 앵콜 공연 기자회견에서 기선제압을 하려 했지만 어떠한 발표 때문에 그조차도 못했죠. 어떠한 발표였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예선! 장소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번 마지막 예선전에 특별한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을까요? 그럼 오늘의 퀴즈쇼도 그럼 오늘의 퀴즈쇼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퀴즈쇼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닉스타!